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구로구의 노력이 또 한 번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.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구로구가 2020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.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는 일자리 및 고용개선 등 7개 분야로 진행됐는데요. 구로구는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공감구로축제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높이 평가받으며 11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습니다. 공감구로는 주민들이 행사 전 과정에 참여해 지역 내 갈등해소 및 주민과 구정 간 협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작년 10월 개최됐는데요. 민관의 관계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등의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.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며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